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무려 1조 원 넘게 챙긴 도박 조직의 총책, 40대 한국인이 결국 강제 송환됐습니다. 2년 전 슈퍼카를 10대나 물며 호화 생활을 하다 붙잡혔는데, 그동안 송환되지 않으려고 필리핀에서 꼼수를 부리며 버텨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구로 들어갑니다. 수송을 들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곳입니다. 지난 2021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 3천억 원을 챙긴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이 조직의 총책, 44살 김 모 씨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국내에서 처벌받는 걸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습니다. 가짜 사건을 만들어 자신이 연루됐다며 필리핀 수사기관에 스스로 접수했습니다. 필리핀에선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추방되지 않는다는 걸 노렸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 보호소에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과 외교부는 필리핀 법무부에 계속 김 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추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 25일 다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우리 대사관이 다시 한 번 송언을 요청했고 2년 만에 데려왔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의 국내 조직원 166명을 붙잡고 필리핀 현지 조직원 16명도 국내로 데려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